진짜 맛있겠다. 자기 수영이 되게 수복하다. 자기, 좀 더 자고 싶지? 근데 조금 있으면 출근할 시간이라 오늘은 조금 일찍 케어도 돼? 오늘은 특별하게 내가 자기 케어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주는 면도랑 30분 더 자는 거랑 어느 쪽이 좋아요? 고라봐요. 내가 해주는 면도가 좋아? 역시 우리 자기예요. 네. 빨리 나와서 밥 먹자. 어디? 자기 얼굴 좀 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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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이 까칠하게 올라왔네. 수염은 따뜻한 수건으로 불려주고 면도를 해야된데 이거 안해주면 면도날에 베이고 그런다더라 맨날 대충 밀고 그러지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해왔지. 따뜻한 수건으로 수염을 부드럽게 불려줄게. 드라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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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보여줘, 참아. 나는 면도크림 만들테니까 이거 넣고 기다려야 돼. 한번 기간, 다 물 빠져, 물 빠져, 물 빠져 물 빠져 물 빠져 물 빠져 물 빠져 발, 두, 더 이거는 면도소리라는 건데, 내가 자기 면도 해주려고 사왔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뻣뻣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imagin했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텐데... 이렇게 일어나셔서 고마워, 자기.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쯤 해주고 싶었어. 한 번쯤 해주고 싶었어. 오늘은 내가 확실하게 해줄테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많이 앉아있으면 돼. 자기는 그냥 가만히 많이 앉아있으면 돼.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조금 먹었나? 진짜 맛있겠다. 자, 됐다. 어디 자기 수염 좀 보자. 음...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 크림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발라도 될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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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꾼 정상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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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언제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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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많이 노력할게. 자기 수염이 되게 수북하다. 되게 수염이 많은 타입이지. 평소에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만져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 어때? 시원하지? 음... 음... 맨날 비누로만 하지 말고 어후... 수산도 할아버지 같아. 음... 소리 좀 거칠지는 않아? 크림이 많아서 괜찮아? 다행이다. 저는 자세히 말해봐. 글쎄요. 아... 음... 아... 아... 음... 음... 아... 아... 음... 크림 다 발라줬어. 이제 밀기 시작할게. 내가 너무 세게 밀거나 그러면 얘기해줘. 수동면도기는 처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깎는게 기본이래. 수동면도기는 처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깎는게 기본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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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뒷부분은 거꾸로. 안녕. 코 밑에는 위에서 아래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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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래? 시원해? 시원해?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있잖아. 지금은 회사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원해? 지랄? 나는 수염 기른 것도 좋아해. 미중년이라고 해야 되나? 미중년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반한 적도 있거든. 뭔가 야상미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남자답다고 해야 되나? 언젠가 자기도 수염을 길러보는 거는 어떨라나? 어울린 것 같은데? 안 어울리면 내가 다시 면도해주면 되고 나한테는 먹고싶지 이번에는 진동을 켜서 깔끔하게 마무리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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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이제 헹궈낼게. 진동을 켜서 깔끔하게 마무리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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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하고 나서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토너로 한번 소독해주고 모습도 철저히 해줘야된데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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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진짜 촉촉해. 안녕. 안녕. 어때? 너무 촉촉해. 남자 피부 맞자. 완전 최고 멋있는 잔들맨이야. 안녕. 안녕. 어때? 어때? 처음 직원은 잘했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음에 들어해줬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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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Executiveassee. 됐다. 아...너무 멋있어. 방이가 내 남자친구라서 너무너무 좋아. 이제 출근할 옷 입어야지. 응? 내가 사준 와이셔츠 입을거야. 내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조심해서 잘 갔다와.